저는 제가 사랑받는 거를 좋아해서 그러면 막 웃음이 생겨요 제 이상형은 양아치상이에요 한 분 있어요? 저요? 네 아 랩 좋아해요? 좋아해요 난 랩만 싫어하는데 맞아 나 성실이 형도 좋아해요 성실이 형 아닌가요? 긴장을 많이 해서 방금 목소리가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? 저 근데 몰래 목소리가 약간 여기다가 알아듬어 알아듬어 아 누가 전화하지? 머리를 좀 가볍게 생각해봐요 가볍게? 왜요? 롬매아이 소감이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첫 만남때로 더 시선이 났어요